방산 냄새 맡아보라고요? 아 씨X! 이 착한 소리가 걸리네! 자, 게스트분 모실게요. 아직 안 믿기고요. 반갑습니다. 몇 살이에요? 스물다섯. 스물다섯? 어, 어리네. 몇 살이에요? 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.. 알아요, 오빠! 아 저 서른여섯이에요. 오! 네네네. 말 편하게 할게. 너 MBTI 뭐니? ESTP. ESTP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? 리더십 있고, 조별 활동 반장 잘하고, 관종이고. 모임에서 너가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같은 게 많이 강조가 돼 있네. 근데 그게 방송에서는 발휘가 좀 잘 안 되나 보다. 약간요. 왜 그럴까? 아직... 아직 안 나왔네. 너 뭐 저기야? 뭐 저... 외국 살다 왔니? 발음을 좀 굴리네. 아직 제가 좀 살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언어 패치가 좀 잘못됐어요. 언어 패치가 좀 잘못됐어요. 언어 패치가 좀 잘못됐어요. 징글징글하네. 목표가 뭐야, 너는? 유명해지는 거? 그냥 일단 유명해지는 거? 어, 유명해지면 똥을 싸라. 똥을 싸도 없이 가르쳐 줄 것이다. 네가 똥 싸면 그건 진짜 별론 돼. 너 술을 얼마나 먹니? 저요? 응. 저 정말... 어? 남자? 양주 한 병을 비운다고 너가? 이 양주 한 병이에요. 이 비읍을 마시면 템전 배 높아져요. 다른 사람들. 아 진짜? 오늘 필이 술을 먹어야 되나? 야, 그러면 술이나 먹자. 네가 잘하는 게 또 술 먹는 거라며. 오빠 술 잘 먹어요? 나는 취해본 적이 없어. 야, 너가 아주. 나는 술이랑 그런 거라고 생각해. 정신만 차리면 돼. 그쵸. 맞지? 응. 난 그래서 필름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.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술을 먹어보니까 어느덧 두 짝이 사라져 있네, 소주가. 그게 내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. 술 얼마나 있나? 나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, 여러분들. 방수한 냄새 맡아보라고요? 하지 마. 그건 하지 마. 왜요?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하지 마, 진짜. 나 짜증 낼 거야. 설마 했냐? 아, 너. 잠깐만. 너 진짜. 아니지? 너 이봐, 이거. 아니. X발. 너. 너 나. 너 나. 이제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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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털 거 같은데. 그게 없어. 야, 너 이런 거 시킨다고 왜 하냐? 아니, 그런 냄새가 날 줄 몰랐죠? 아. 아, X발. 아, X발. 몰랐어요. 생각해봐. 앉았던 자리가 있었는데, 네 시청자가 갑자기 나한테 역으로 방송 냄새, 의자 냄새 맡아봐. 해서 그거 맡는다고 생각해봐. 기분 어때? 기분 더럽지 않을까? 더럽죠. 그렇지? 근데 그거 시킨다고 하는 게 네가 미친 연예인이라고. 죄송해요. 왜 맡아? 진짜. 뒤집어 놓을게요. 뒤집어 놓을게요. 이제 안 맡을게요. 아, X발. 개새끼라 진짜. 잊을게요. 잊을게요, 오빠. 미안해요. 잊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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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어요. 오빠. 진짜. 아, 나 짜증나. X발. 진짜 하지 말라니까. 잊을게요. 다 잊었어.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? 아, 몰랐어요. 알았지? 네. 안 그럴게요. 그만 하라고. 문신 있니 혹시? 담배는 피고, 문신은? 있어요. 어디? 여기? 네. 뭐야, 이거 재수 보내요, 뭐야. 염생이었어? 미안합니다. 염생인 줄 몰랐네. 가볍게 무시할게. 어, 왔다. 다음 날. 다 됐어요. X 됐구나, 련이구나. 이건 뭐야? 미구나, 련이구나. 그거요? 어. 그래요? 유행어 같은 거야? 아, 그냥 술 취해서. 술 취해서? 어, 해봐 봐. 쪼땡구나. 아, X발 재미없어. 재밌었어요, 오빠? 재미 너무 없다. 진짜 재밌었어요, 오빠. 텅도 병신 같고. 쪼땡구나! 아? 왜 이렇게.. 비영신이.. 야 근데 너 문신이 또 있네? 왜 꽃집어?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. 아 진짜 오빠 진짜 개성호하네. 아니 뭐 했어 내가. 뭐 한 거 없어. 웃었다나 영화 보고. 어릴 때.. 어릴 때 한 거예요. 어릴 때. 똥문신이가? 맞다. 30만 원 줬다. 감옥 같다. 몇 살 때 했는데? 열 땄어. 질풍도 이겼구만. 엄마한테 전국 깐다고 하고 했다. 아 맞나? 어.. 잘했다. X신새끼. 코드야 참을 거야. 저런 설사찌꾸래기 존병 신년들. 설사찌꾸래? 설사찌꾸래기 년이라니. 설사찌꾸래기. 야! 설사찌꾸래기 년이라니. 사랑해. 설사찌꾸래기 년이라니. 앉아 앉아 앉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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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또.. 재미 정말 없어. 어디까지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데. 뭘? 어디까지 재미있게 해줄까? 입술이 엄청 다 뒤집어 잡고. 어디까지 재미있게 해줄까? 재미있게 해줘? 재미있게 해줘? 재미있게 해줘? 재미있게 해줘? 아니 그건 싫어. 그건 에바야 하지마. 재미있게 해줘? 아니 싫어 하지마. 저 하나 재미있게 해줄 자신은 없네. 아냐아냐. 그 재미 싫어. 남자친구 있음 좋겠다. 진짜 제발. 네가 남자면 너랑 사귀는 양. 너랑 사귀는 양. 아무한테나 시청자들한테 반말 짓거리고 뻑히 먹으라고 그러고. 왜 뭐야?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? 말해봐. 아니 쟤네가 나랑 사귀어서. 어. 되겠어. 너 시청자들 되게 낮게 본다? 시청자들이 눈이 있고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데 시청자들 전원을 좀 이렇게 깔고는 듯한 그런 틈은 좀 아닌 것 같은데. 너가 뭐 되게 우울한 존재라고 생각하니? 뒷 뒤에 문신 있으면 주제를 좀 파악하지. 한 분은 없는 연기. 너무 빠져나. 반반간의 개그생이 나왔어. 한분의. 아시. 우롱가보다 얼굴 와이큰대. 지금 대가리 큰 애, 진짜. 지랄 하지마. 미친 난들 하냐고. 아니 목소리 좀 똑바로 해봐. 야. 이러지 말고. 으... 으하하앙 저 까른 소리 하고 있네!! 하賤오오오오 Berg 오늘도 야 젖 가는 소리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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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츠고 야 뮤직 틀어 야 뮤직 틀어 레츠고 레츠고 뮤직 틀어 뮤직 틀어 미친새끼들아 그만해 내가 이거 손가락으로 먹는 거 보고싶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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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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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후